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와 한마디를 써주시면 매주 두 분께 티코 캐리어를 드립니다. 유하!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프리카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는 비즈니디크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기 옆에 채팅이 보이시죠? 티튜브가 영상을 찍으래요. 그래가지고 찍을 게 뭐냐면요. 유엔진 3대장을 타고 공방에서 1등을 하랍니다. 그래서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골스 유스토콘 스프리터 드래곤을 타고 공방에서 1등을 해보래요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지금 사람이 너무 없는데 공방에 일단 유엔진 같은 경우에는 드리프트가 없어요. 대신에 톡톡이는 또 유엔진한테 톡톡이는 또 한 대 있습니다. 유엔진은 2인진 쏘이 준비합니다. 멈출 수 있는 기준 지키즈 뭐 유엔진 타고 공벌에서 당기바라 가능은 하죠, 지키즈. 가능은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트럭에 붙지긴 하지만 주 활동에는 이렇게는데 살아있으니까 유엔진이 빛감이 좀 뭐라야되지 고렌딘이랑 엑셍진보다는 형사는 너무 고인물 아니야? 4명인데 4등이네? 아니 4명인데 4등이야? 아 우리 미스틱 형님 세면 되겠네요 이 방 너무 고인물 방인데요? 오 맵 좋다 하트는 태그와 오늘 맞나? 와 근데 차가 여러번 못하지만 자 1등이네 등장하십시오 이 엔진이 나가신다 자 보통은 힛트를 빨면서 더 따라갈 수 있는데 힛트는 없습니다 헨덩 되기다 아! 아 쟤깃엔나 자 이번엔 스토커 가져라 잘 다 2등 했습니다 아 1등형이 너무 잘 달려가지고 따라가기 벅찬우 벅찬우 유스토커 아 이 차도 진짜 오랜만이다 유스토커 자 유스토커 뭐야 왜 나 따라타 형들 왜 나 따라타 엑스 엔진 타 아니 아 나 지금 실험하고 있는데 왜 자꾸 엑스가 없다 좋은 엑스가 없대 브라질이고 하늘 루엔진 떡볶이 맛있게 있어요 류인지는 또 여러분들 특팀이 많지 않나요? 아 야 진짜 류인의 특팀이 뭐냐면 함부리 리프트 하다 붙이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대로 다 까져요 요즘에 카트바니는 리프트 하다 붙이면 회복이 되잖아요 이날에는 여러분 이렇게 비닐다 비닐다 부딪히면 거의 낮췄는데 딱 한번 부딪혀 비닐캠 아 예 그 다음 이번에는 유 스태프 드래곤도 있을까? 아마 있을겁니다 드래곤 유 스펙터 드래곤 야 하물면 유 스펙터 드래곤은 노파트네 근데 유 스펙터 드래곤이 아니라 가오디 알파리 가오디 알파리 아 구석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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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lant 아, 생각해 에이 타카라옹이넘 오십시오 에이 타카라옹이넘 배고프다 자아 그만 1등 가네요 아 근데 뒤에서 드립 안돼 아아아아아아 안 돼에에에에잉 안 돼에에에 자 이걸 확실히 근데 옛날에 그 유엔진은 드리프트 했을 때 회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드립감도 일단은 지금 엑스엔진과는 확실히 틀려요 틀리고요 그 다음에 뭐 속도면에서도 두부가 안 터지니까 이미 타는 곳 근데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뭔가 희망이 생겼어 스토커를 타고 한번 1등에 도전을 해볼게요 어, 할만한데? 다자이~~ 여러분, 아까 그 방은 숨쉬기 너무 빡세했어, 인정? 아, 그 방은 공굴방이야 else언 손eden 나 공기는 안 끝났으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방이 약하면 할 수 있는거지 아, 잠깐만, 어? 이걸? 방이 약하면 하는데 뭐 방이 ㅈㄹ 쎄 거 나면 1등을 해! 아 반이 있으면 돼. 하나 둘 셋 아이킹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아이킹 누르시면 빨리 빠르게 아 근데 1등이 되잖아. 3등 4등은 안 보여요. 2등은 안 보여요. 아 아 아 아 아 마지막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택투부야 이런 미션이 이제 쓰지 마라. 갑자기 어 막치르라고 그러네. 지금 고인물 밖에 없는데 새벽 이 새벽에 새벽 4시 40분이거든요. 여러분들. 올요일 새벽 4시 40분이에요. 올요일 새벽 4시 40분에 택투부가 저한테 유엔진을 타고 공방에서 1등을 하라네요. 너무한 거 아닙니까? 깨깨 웃고 있죠? 아 뭐하지마 이게 제가 X엔진 타듯이 라인을 타버리니까 빠져버리니까 아 2기 감이 2기 감이 너무 적응하네 그냥 1등 1등이 있어요 한 번 봐주실거야 1등이 된다 1등이 됐어 1등이 됐어 1등이 됐어 1등이 됐어 안해 안해 앞으로 이런 미션은 새벽에 주지 않기를 바라며 베이비 아멘